많은 시민을 구해왔던 버러지특공대 수몬이 어? 시, 시민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지놈아 군이잖아! 새로운 멤버인 봄수가 들어왔다 봄수 코아 크루인데 왜 코아 군대 가면서 실직퇴 버러지특공대 우리 버러지들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온 거야? 알고 있지? 또 쉬어! 또 쉬어! 이러다 갑자기 네 얼굴에 총 쏘면 개 죽여도 돼 뭐야? 돈 내놔! 어? 이거 이거 그거 된다! 레식 된다 레식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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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이딴 게 레식이야? 나 엠포 들어오는데? 나 이거 쏘면 안 돼? 봄수야? 뭐 누른 거니 방금? 뭐하냐? 테이저건이잖아 아 테이저건으로 잡겠다고? 쏴봐 봄수야 내가 문을 열어줄게 난 뒤에 붙었지? 난 연다? 브리, 브리칭?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거? 차 그냥 차 클릭 어? 파이언 놀! 어디 어디? 파이언 놀! 오케이 오케이 진입 진입! 신속 제압 신속 제압 야 이거 철모니까 내가 해야 돼 브리칭!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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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드 업! 헨드 업! 얘 누워있는데 엔즈 업! 내가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엔즈 업이라니 어? 이거 잠깐만 어? 어? 봄수야? 어? 아니야 아니야 품수야 아파요 아파요 정신 하자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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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어가야 아 죄송하 이거 F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앉아? 어허 좋아 좋아 그 다음에 F 눌러서 신고해야 돼 이렇게 자 미러건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꼬리 미러건 어? 열렸는데요? 내가 안 열어줬는데? 헨스 업! 워츠 업! 워츠 업! 뭐하냐고 워츠 업! 아악! 다리 다 문질러졌어 메딕! 메딕! 메딕이 없어 여기 그런 거 없어 그럼 맨 뒤에 서도록 해 여기 말소리 엑시트 말소리 오케이 오케이 브리칭! 폭탄 브리칭 보여줄게 브리칭! 자자자자 너 한번 볼래? 오케이 내가 볼게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자 보자 자 봅니다잉 브리칭! 오케이 오케이 브리치! 브리치! 파이어돌! 오 아무도 없는? 오 마이 갓 이즈 댄 우리 팀이 죽었다 이 자식이 포박해 이거 얜 누가 봐 나쁜 놈인데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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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봐 일단 묶고 저항 못할 때 대가리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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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우리가 죽인 거 같잖아 죽인 거 맞아? 하하 막지 막긴 한데 이러면 보고를 어떻게 하냐 왼쪽 좀 더 앞에 가서 왼쪽 여우 아 이거 저거 이거 누가 나빼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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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야? 영창문에 누구 누구? 내가? 나 안썼어 나 진짜 아니야, 얘야. 아니 그거 블루야, 그거. 아니야. 뒤에서 총알 뚫렸어. 100%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나 쏴었어.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냐? 얘네 왜 경기를 일으키냐? 아, 걔 내가 쐈어. 아, 얘 시민인데? 같이 건물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용의자 선상이 오를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에 미러건이 없어가지고 문 여는 순간 술 사 넣는 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준비했지?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 좋아. 안 좋은데? 이거 맞았어. 여기 어디야? 아니, 수르탈이 왜 안 들어갔냐? 들어갔어, 들어갔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더 이상 없어. 어디야? 치웠다. 오케이. 나 다리가... 다리가 시뻘개해. 다 죽었어. 해, 다리 찢기 중. 여긴 본부, 여긴 본부. 널 영창으로 압송하겠다. 종료 3명 사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스페셜 포스 보여줄게. 스페셜 에이전트 간다. 어. 툘셜. 어. 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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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톡스보다가 젖다고 해. 사왔잖아. 뭐 잡음 뭐 잡음. 보여 보여? 나 한 대도 안 맞은 거? 어떻겠지? 맥주 한나만 먹고 가자. 마셔야겠어. 이거 맹정신으로는 못하겠는데? 이거 극. 어머머. 이거 왜 트월킹. 엉덩이에다 그거 한 번 넣어줘. 문 깨는 거 부릿지. 전체 이용가에 하지마. 이걸로 코에 의한 두 대 정도 때리니까 정신 못 차리던데? 야, 이 친구야. 너였어? 이거는 나였지. 안 돼. 야. 쟤 발로안트 유저인데? 좌우 CC 보빙 치는데? 난 일단 가본다. 뭐야, 우리 세 명이서 해? 어, 이걸 가? 중간에 그 연다가 사망하는 걸로 스토리 짜면 돼. 그럼 죽고 가는 거야? 사망한 영다님의 의지를 이어 마약사범을 체포하러 온 바로지. 나 깨볼게. 오케이. 야, 튀어. 야, 튀어. 근데 그거 열기 전에 보통 미러건으로 확인을 하거든? 미러건이 뭔데? 트랩, 트랩 있는 나무 좀 봐봐, 트랩. 야, 바로 앞에 강도. 해봐, 해봐. 여기 해봐. 야, 미러 블락이야, 이거. 그럼 열 수밖에 없다. 너가 연타임을 했었어? 내가 술탄을 깔게. 하나, 둘. 여기 어디야? 숨어. 이래놓고 나한테 왜 죽냐고 물어보지 마라. 문 열리고 넣자. 얘 항복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범죄자와의 협의는 없다. 안 죽네? 진짜네. 미국의 정신이었어. 멋있었어. 뭘 잘못했지? 얘기하라고. 더 잘할까요? 허락한다. 너희들이 옆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없고, 여기 본다. 이렇게 앞부면 보이는데? 옆에 창문이 있는데? 깜짝이야! 야, 조용히 들어가야 돼. 특수 교육 어떻게 받은 거야? 없어. 여기 없구만. 여기 마약이네, 마약. 야, 바로 2층. 바로 2층. 올인은? 꽥, 꽥. 조용히 하라고. 너 특수 교육 어떻게 받았냐? 소리낸다! 조용히 가, 조용히 가. 야, 여기 완전 코카인 제조 공장이네. 증거품 같은 것도 뭐 해야 될걸? 템 누르면 지금 목표가 나와. 모든 민간인 구출. 메스 암페타민 확보 2개가 있어. 약봉투 2개가 있을 거야. 야, 여자 있었어, 여기. 어디? 칼 들고 있는데? 칼이면 우리 설득해보자. 야, 역시 제일 좋은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거였어. 근데 맞으니까 그냥. 야, 이거 메소포타마인 그거 아니야? 메소포타미아. 그건 문명이야, 문명. 메스 암페타민. 이게 미션을 다 못 깨면 내가 알기로 게임이 안 끝나. 과제 점수를 안 주셔. 야, 얘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움직이냐? 이건 맞아야 되긴 했어. 이거 맞을만 했어. 안녕하세요.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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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만나고 그래? 문 열 수 있을걸 이거? 열 수 있네. 어, 혹시 몰라서 쏴봤어. 어린 소녀가 막 피해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거였으면 어쩌려고. 아쉬운 거지. 허예가 죽인 거지. 야, 여기 땅굴이 있는데? 하나 컷. 왼쪽. 뒤에! 하나 컷. 굿. 땅굴에서 싸우면 무섭겠다. 여기다, 여기다. 들린다, 들린다. 컴플리트. 됐다, 다 잡았다. 수사관들은 최소한 두 명의 용의자를 확보하길 바란다. 두 명의 용의자는 확보를 못 했는데? 사회 약을 정리했으니 우리는 할 거 다 한 거 아닌가? 의사가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안 죽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음 걸 해볼까? 그렇게 사회 약을 정리한 김블루는 오늘도 세상을 구해냈습니다. 버너지 특공대. FBI가 들어 시민을 구출하는 게임. 어? 시... 시민이었던 거 같긴 한데? 신남아, 군이잖아! 선생님의 시험지를 뺏어왔야 된다. 시험지를 훔치러 잠입한 버너지 특공대. 버너지가 할 일이 아니지 않나, 그거는? 요 학교는 동부를 막...